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남자가 곧 돈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는 결혼을 꼭 해요.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김씨예요 남자. 이 두 분 어떠세요? 결혼을 만약에 하잖아. 네네. 그럼 헤어져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일등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일등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만 안 되면 우리 선님들께서 업대감을 모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 안 해요. 왜요? 그냥 그 사업장을 어차피 우리가 계속 하진 않잖아. 근데 또 가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잖아. 그걸 굳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저는 사실 그냥 재수 운맞이를 하라고 권하죠. 운을 상승시켜야 모든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을 받는다고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계속 못 왔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손님한테 가끔 그래요. 그 운이 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하나도 헛되게 보지 말고 말 한마디도 항상 예쁘게 하고 잘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업 대감님, 업 대감님은 저는 사실 그래요. 그거는 조금 반댈세. 그러면 우리 1등 공식 원장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오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운을 상승시키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운맞이를 많이 하라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이제 운맞이를 해서 사업이 잘 됐어. 장사가 잘 됐어. 그랬을 때는 이제 진짜 막말로 운맞이 구슬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운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1등 공식 원장님께서는 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운이 정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일단 또 사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이번에 여자분이시네요. 양 씨예요. 71년생, 7월 25일생입니다. 한숨마트 나오시네요. 네, 제가 한숨 엄청 싫은 것 같은데? 밥줄이 끊겼어. 끊겼다가 다시 밥줄이 생겼어. 네. 그러니까 초년 사주가 밥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끼어든 거야. 전쟁터에 끼어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쉽게 잘 안 벌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1등이 될 수가 없어. 항상 2등인 거야. 2인자예요? 어, 2인자예요. 근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말하죠. 초년 팔자가 밥복하더라. 그래서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사주에 결혼을 하지 말고 도아가 있으니 도아를 있으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를 잘 만나면 덕이 되고 잘못 만나면 피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 사주에 남자짜리에 도아가 앉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자로 인해서 내가 덕되지만 남자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주들은 결혼을 한 번 가고 두 번 갈 수 있는 사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엔 남자 덕을 봐요. 남자가 곧 돈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작년이죠. 네. 작년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살랑살랑 꽃바람이 불어있다겠죠. 그래서 꽃바람이 분다는 것은 내 인생에 서서 돈과 연결되는 일거리가 주어지더라. 자, 집에 있던 사람이면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이 생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이동 변화가 상당하게 원활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도아를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 덕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2023년부터 꽃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꽃바람이 불어오면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사주에 누구를 돌봐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부모인 것 같지, 그제? 네네, 맞아요. 뭔가 돌봐야 돼서 내 삶이 아직까지는 편안하지가 않아. 뭔가가 부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앉은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어쨌든 올해부터는 돈을 벌어라는 회야. 근데 이럴 때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짜리에 꽃바람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야. 돈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상충이 들었다. 뭔가 깨졌다. 깨졌는데 그 깨진 것이 남자짜리가 안 깨진 거야. 안 깨지니까 남자가 돈을 갖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 갑자기 뭔가가 이상하게 말꼬리가 붙고 뭔가 붙어가지고 계속 뭔가 연결이 되고 뭔가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내가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뭔가 발 뻗고 딱 나가면 뭔가 뻥 뚫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이 없다 보니까 뻥 뚫리지는 않고 뭔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 사람은 다시는 결혼을 꼭 해요.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가수 현숙인가. 부모 때문에 평생 내가 인생을 바쳤잖아. 그렇죠. 헌신하고. 근데 이분은 그렇진 않아. 아무리 내가 뭔가가 식구를 부양해도 내 남자짜리는 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년에 뭔가가 혼인신고는 안 하더라도 뭔가 동거를 하던 뭐. 그러니까 뭔가 남자의 자리가 차고 들어와 있는 거지. 이야.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돈을 갖고 들어와. 와. 희한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부터 시작인데 2025년까지는 뭔가 활발하지만 또 26년도에 또 또 잠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할용을 우리가 운이 들어왔을 때 할용을 잘해서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 몫이야. 왜냐면 가다가 자꾸 바뀌고 가다가 막혀. 맞아요. 뭔가가 우리가 2년 일하고 또 쉬고 2년 일하고 또 쉬어. 근데 일거리는 만들어져.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기인덕을 본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이끌어주면 내가 그 나머지를 펼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끌어주고 끝이야. 아이고. 그리고 또 다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단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밀고 붙이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해. 이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약한 사람인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단점이고 장점이 될지. 뒷심이 좀 부족하네. 그렇지. 뒷심이 부족한 거죠. 일단은 이분의 지금 전반적인 점사를 들었을 때 정말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해. 아 그래요? 결혼을 해서 편안한 삶을 요구해. 그래요? 결혼액이 나와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분하고 지금 연인 사이는 아닌데 한 번 남자 사주 한 번 드려볼게요. 과연 궁합이 어떨지 바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씨예요. 남자. 그리고 놀랍게도 생일이 똑같습니다. 71년 7월 25일 똑같아요. 이 두 분 어떠세요? 가다가 멈춰. 왜? 뭔가가 끈끈하고 단단하고 연결고리가 있는데 결혼을 만약에 하잖아. 네네. 그러면 헤어져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로가 그냥 친구와 동지애로 가는 게 좋아. 아 약간 전후의 느낌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둘이는 내가 봤을 때 뭔가가 기묘하게 흐르고 연인처럼 뭔가 흘러. 그렇죠. 흘러 흘러. 사귈 수는 있어.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끝이 안 좋아. 아니.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사주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서로가 너무 각자 도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뭔가가 있잖아. 서로가 바빠. 음. 맞아요. 서로가 바쁘니까 외로운 거지. 이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외롭지 않고 뭔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의지하기 위해서 만나자. 근데 미루어. 그래서 아마 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본인들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이야.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 씨 여자분은요. 우리 양정아 씨 배우님이 이세요. 이스코리아 출신이시고 조연으로 많이 나오시는 배우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김 씨는 김승수라는 또 배우님이 계세요. 두 분 친구분이신데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알콩달콩 막 사귈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1등공실 원장님께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음. 할 수 있어. 사귈 수도 있어. 네네. 근데 뭔가 너무 각자 도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네. 돌아볼 정신이 없어. 아. 그래서 둘이는 하면 안 돼. 그래요? 아까 선생님께서 양정아 씨는 맞아요. 이혼을 한 번 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근데 결혼을 무조건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결혼해? 김승수 씨는 아니나 보네. 김승수랑 결혼해도 헤어져.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남자가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김승수랑 하면 안 돼. 안 돼.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응원하고 있거든요. 더 주문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일단 우리 1등 50 원장님께서는 아니다. 이런 답을 내려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